그 빛이 모두 사나져버릴 때까지 반 반 반에 반이라도 내게 남았더라면 이렇게 풍떠리지 않을 텐데 지금 에일리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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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그대에게 줄게요 나의 모든 사랑을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서 당신에게 줄게요 우리 헤어져 있어도 아름다운 미소로 다가오는 내일은 너무 깔끔하게 잘한다 진짜 오래도록 기다려왔었던 슬기 아니야 사랑은 따뜻한 바람 타고 잠에 섞인 나무들 속에서 어우 잘한다 숨겨라 꽃잎처럼 빛나고 이제 태어나는 구름 이제 피어나는 꿈들이 늘 날랐던 이 세상에 아름다운 색으로 내리고 있는 걸 당신과 걸어가요 꿈을 모두 모아서 저 하늘 속으로 내 맘 모두 담아둘게요 당신과 걸어가면 보이지 않던 미래도 너무 밝게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에 자, 이제 5월의 페이지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아, 절대잖아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이분은 바로 누구?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러블리한 매력을 발상하는 성장형 아이돌 앨리스의 메인보컬 소희 씨입니다 소희, 소희 소희, 소희 씨입니다 앨리스 나왔다 소희 씨입니다 좋아 기다림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모두 등을 돌리지만 무너져버릴 것 같은 추억 모두의 작은 두 손 가득히 눈물이 왜 흐를까요 태양이 저무는 곳에서 노래 잘한다니까 잘해, 잘해 잘해, 잘해 해 fades fem소 태양이 저무는 고 тип 둥프로 운동 너 네 잘해 하려면 우리 모두 모두 잘 보여줘요 두번 두번 unex sage 드 Shore 너도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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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주연아야... kinds of wspunder 오, 예뻐요 예뻐요 뚜루루룩 뚝뚜루루룩 독보적인 컨셉의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메인보컬 민니 씨입니다. 아, 대박. 아, 대박. 태국인 멤버야, 태국인 멤버. 그랬구나. 아, 태국, 태국, 태국.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실까요?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오, 하나, 둘, 아, 둘, 아요. 他是 사랑이너쪽 Toni. 저는 사랑이너쪽으로 별다른 것 없이 똑같은 공기 똑같은 침대 속 보이는 천장까지 왜 별 이유 없이 공허한 건지 그저 몇 시간 제목만 때리는 게 배가 고픈 갈 수 없는데 No way, no way, no way 가는 새 알밤을 들어도 뻔해, 뻔해, 뻔해 TV를 틀어놓은 채 채 널만 돌려본래 But babe, 별 의미 없네 단 너의 반, 반, 반의 반의 반도 채워주질 못하네 채워지지가 않네 예, 창노의 반, 반, 반의 반이라도 내게 남았더라면 이렇게 풍도 잊지 않을 텐데 오우, 누군지 알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밤에 키운 채로 밤다니 설리가 너 하나 없다고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자꾸 그대로도 돼 감기돼야 네가 있던 자리, 그 자리 위 밤하늘까지 저 반쪽짜리 다리 딱 지금 나의 모습같이 다 너의 반, 반, 반의 반의 반도 채워주질 못하네 채워지지가 않네 예, 딱 너의 반, 반, 반의 반이라도 내게 남았더라면 이렇게 풍도 잊지 않을 텐데 Love, love the stars Love, love the moon 사랑,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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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